10초, 13초, 13초, 14초, 14초, 15초, 13초, 15초, 14초, 15초, 1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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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초. 아, 저거 진짜 제작진! 오! 부장님! 오늘 냄새 나는데요? 새우 냄새! 아 부장님! 와우, 수고하셨습니다.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옷 사주세요. 저는 옷 사고 싶어요, 저는. 돈 없어요. 돈이 왜 없나요? 저 이번 주말에 서울 가서 공연 투어 갔다. 돈을 좀 안 해. 열심히 벌어야 해. 최애 아이돌. 아, 역시. 교수님들, 새로운 선생님 오셨어요. 요즘 요즘은 사실 이 주말에 경주 놀러 갔다 왔잖아요. 오, 멋있다. 잠깐, 잠깐. 찰보리빵 사왔어요, 찰보리빵. 찰보리빵. 당연하지 않아요. 교수님들, 새로운 선생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연구장입니다. 연구장님 너무 반가워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느 교대예요? 몇 학원이세요? 동아리 뭐였어요, 동아리? 다 놔봐, 놔봐, 놔봐. 축구 좋아해요, 축구? 축구, 축구. 축구, 축구. 축구, 축구. 축구, 축구. 축구, 축구. 축구 선생님들 이번에 저희 학교에서 학년 로고 공식적으로 만들기로 한 거 기억하시죠? 제가 보내드린 계획서에 맞춰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부장님 허리 2 3 5 6 6 아니, 회의 중에 8 와! 영수아 작자! 황당방! 황당방! 계획서 패스! 와 좋다! 와! 노예세영! 계획서 패스 합시다! 자, 모두 앉읍시다! 네! 그래도 우리가 회의는 해야지요. 다음은 운동회 계획을 이야기해봅시다. 잠깐만요! 지금 퇴근 시간인데요? 그러면 운동회는 밤별축구 대항전으로 하겠습니다! 아, 우리 나름의 단순 소리야. 그럼 오늘 회의 여기서 끝! 끝!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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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우리 축구할게요! 아, 진짜 축하해야겠다! 봐봐, 봐봐! 내가 할 수 있을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맞나? 진짜 안 한다고? 아무도? 아, 이렇게는 안 돼. 해결책이 필요해. 아, 맞다! 내 양초! 거기 요즘 잘 된다고 하던데? 연락해봐야겠다! 제가 사실 이번 사업을 하지 말아야!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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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할게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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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당했어요? 그러면은 아 다시 죄송합니다 고객님 몇핫 파 드세요? verify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